아 근데 이걸 만들 수 있을까 165 별하고 주은작하고 다 해야 되고 옵션을 100억 안에 띄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되려나 일단 이거부터 진짜 옵션 다 띄워야 되는 거 아무거나 나오면 아무거나 쓰면 될 것 같긴 한데 마무리하고 싶은데 찝찝한데 돌리다 말이면은 아 왜 에디 030% 나올 것 같지 느낌이 쎄요네 아우 쉿 안되겠네 그분 모셔와야겠네 그분한테 교환해야 되겠어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아 나 안할라 그랬는데 아이씨 아 이게 돌리다 말면 좀 그러니까 에이 마무리 져야겠어 아 뭔가 에디 에디가 어마무시한 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느낌이 그래 느낌이 근데 왜 위자만 나오네 한번 나올 때 됐는데 교환 한번 더 해야 되겠는데 뭔가 어마무시한 게 나올 것 같은 뭔가 어마무시한 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직감 직감 아우 진짜 희한해 참 아이러니하네 아우 왜 공격력만 안 나오는 거야 또 참 신기하네 아니 요정도 던졌으면 뭐라도 세 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우 씨 아 아까워 잠깐 쓸까 사냥 어차피 길돌 용 쓸 건데 흐흐흐흐흐흐흐 일단 내비둘까 어차피 보스 할 거 아니야 일단 길돌 할 건데 제가 흐흐흐흐흐흠 흫흐흐흐흐 어떠하지 세 줄 띄우우D 날려나 아우 아아 애매하네 아아 이거 에디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아아 이거 원래 큐브를 하려는 게 아닌데 ㅋㅋㅋㅋㅋㅋ 떡봐도 개소네네 아아 씨 아 진짜 이건 아닌거 같은데 아 많이 아닌데 이건 아니지 아 계정이 저주먹었네 안되겠다 이거 순먼치님 드려야겠어 계정이 저주먹었다 아이고 아 너무 말도 안되겠었어 아직도 안나왔다는게 문제지 과연 무엇이 최악인가요 아 윗장 바꿨는데 더보공이 나왔는데 옵션이 흐어어어어어억 흠 보보공 뛰었는데 옵션이 아 가끔씩 진짜 너무 큐브가 안될 때가 있어 지금인 것 같아 아 이게 말도 안되지 않나 아씨 결국에 에디 큐브 있었던거 다 썼네 아 개업하다 진짜 아니 얼마나 쓴거야 아니 왜 평균처럼만 가지 아니 왜 이걸 왜 백만원을 넘게 써야되는거야 아니 이럴거면은 아 짜증나 뭘해도 안되네 또 그냥 아무거나 좀 세수를 띄우려고 하는데 안나오네 아 자꾸 뭐 맞출때 손해를 무지막지하게 보면 안되는데 자꾸 계속 개손해를 보네 제발 20만 빼고 제발 아 20만 안나오면 되는데 아 짜증난다 또 오오오오 오오오 이탈이잖아 됐어 일단 다행이야 아 이러면 또 추억이 살짝 아쉬워질거 같은데 아 이거 손해가 너무 막심해가지고 아 개손해거든 지금 에디 공삼집 띄워야 본전치기 하는거 아닌가 이거 아 진짜 아 아까워 마이 씁쓸하네 아 이거 에디가 안나와 아 내 캐노스도 보조가 생각나는 타이밍이네 아 미쳤네 진짜 공삼집 떠야될거 같은데 너무 맛있었는데 500개면 얼마냐고 아 100만원은 갖다 박았는데 이걸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되는데 아 아 씨 이건 아닌거 같은데 돌릴순 없잖아 근데 아 개오만들 진짜 아 100만원이면은 더 좋은걸 샀을텐데 아 씨 한 50만원 정도 손해 받겠구멘 주운이 나 나중에 팔아야겠네 아 100만원 개오바다 개오바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